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서울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게 더 큰 위험입니다. 박용호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밝힌 8월 넷째 주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6.3명. 8월 셋째 주 하루 평균 128.9명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. 하지만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밝지 않습니다. 발생 원인 분류상 감염 경로 확인 중, 즉 깜깜이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. 8월 둘째 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7.1%였는데 셋째 주에 들어선 16.9%, 넷째 주는 31.4%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도 증가해 서울시 확진자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인 65세 이상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. 8월 둘째 주 전체 확진자의 13.8%였던 65세 이상 확진자는 8월 셋째 주 22.8%, 넷째 주 22.6%입니다. 또한 8월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39.2%로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사퇴 초기에 검사를 많이 해 잠복기 상태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